자, 고영웅 씨가 저희가 말하는 동안에 일으셨습니다. 뜸들이지 않고 얘기할게요. 영숙 씨, 저 이번에, 영숙 씨, 저 이번에. 영숙 씨, 본명. 본명을 밝혔습니다. 사인 씨의 본명 김영숙 씨죠. 자, 과연 영숙 씨는? 첫 마음에서 영욱 씨를 선택했던 사인 씨였습니다. 과연 마음이 변했을까요? 네, 기다렸어요. 자, 커플이 제인진됩니다. 자, 커플이 제인진됩니다. 자, 커플이 제인진됩니다. 제인이야! 그리고 곰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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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